야 얘 라이언 굴집 아 꿀집 운다 꿀집 운다 꿀집 운다 꿀집 운다 꿀집 운다 꿀집 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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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꿀집 1층에 하나? 당연히 1층에 당연히 1층에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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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난데 바로 패! 기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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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령밖에 안 오긴 했어 뭐야 어버버렷? 바로 팝잉 해야지 탐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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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개필이야 아우 나아이 아니 담벼라네 왜 있냐 눈 아파 탐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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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없으면 탐펄아 탐펄아 바로 왼쪽 옆집 조심해 왼쪽 집기자 왼쪽 집기자 올라가 길겠다 연막이야 끝없어 탐펄아 탐펄아 나이스 빵소리 그냥 시험아 셀큰 나온다 2번 우리쪽으로 하나 기절 하나 트위트 지른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여기 쓰다가 가더라 진짜 집 밖에 나와있다 집 밖에 나와있는 애기 나이스 나 살리는거 사볼게 나 살리는거 뭐야 반의 쪽이지 마지막 이심 내가 찢었어 바로 이거 2번은 못살렸다 연막 폈다 여기서 2번 다 보여 여기서 3번 다 보여 2번 기절 아우 아파 나 짜증끌러 갔다올게 너 거기서 써 2번 하켈 나 진짜에서 연막 좀 챙길게 총 3명 꿀집 뒤에 둘 꿀집 뒤에 하나 기절 하나는 집 사이로 연막 좀 핀다 얘네 야 여기 개노잼 하나 기절 야 쟤 먼저 셀프핀 까는데? 쟤 앞에 나가? 빨리 이거 하나 핫킬이야 두명 더 남았을거야 이번쪽에 하나 누워있다 이번엔 누워있어 이번엔 은행 확인 파염병 깔았어 나무 뒤에 이거 나 차 살리고 붙을게 한 칸 이번쪽으로 나무 뒤 나무 잡았다 핏 내꺼야 핏 내꺼야 축정 밀면 돼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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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두팀 남았다 이거 짝꿍도 폭 터져 확인하게 화이팅 화이팅 하나 기절 화이팅 나 이거 4번 붙일게 2번 가면서 2번 보면서 가봐 2번 없어 오케이 왼쪽 나온다 왼쪽 하나 나무 뒤 나무 뒤 기절 두명 죽일거 같은데? 야온아 담벼락 남아있다 하나 2번 아 깜짝아 나 그냥 담벼락 풀게 오쑤 아 깜짝아 오쑤 오쑤 하우쑤 라고 금방